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젠지 판변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항의 방문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도 2760 판결입니다. 자, 이건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들은 총학생의 간부들이었습니다. 2014년 9월 14일 날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사위관이 피고인들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거죠. 학생들이 업무방해로 기소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한 것을 업무방해로 보는 거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정당행위로 볼 거냐, 이것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 이사장인 A는 94년 4월경 부정입학과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단은 관선 이사체제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리고 2014년 8월 14일 날 A가 다시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총장 퇴직운동을 벌인 거죠. 피고인들은 대학 운영 정상안을 위해서 총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면담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이 있지만 학생들의 항의 방문의 내용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행위의 수단 또 방법이 상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정도 가지고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한 겁니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지 않나 이렇게 지금 회사의 재단 비리로 구속된 총장이 다시 총장이 됐어요. 황당한 일이죠 지금. 실은 이 판결에 지금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하다라고 봐서 대법원이 지금 상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 A라는 사람이 다시 대학교 총장에 오게 된 것은 실은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 재단 범위에 있어서 재단 범위 내에서 관선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그 설립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거는 원래 설립자의 재산이다. 이런 식의 판결을 대법원이 해놨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다시 이 재단의 의사에 의해서 재단을 다시 장악하게 되고 그 장악하게 돼서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판례는 언젠가 바뀌어야 될 건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한 걸로 본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도 분명한 거죠. 이상한 총장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지 않나. 왜 굳이 이런 걸 기소하나. 그리고 이거를 무죄받았죠. 상고까지 한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리합니다. 무리한 상고입니다. 이런 삭작 영향에서의 갈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사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자꾸 고소고발로 남발을 해서 이런 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대법원의 2017년 사건이잖아요. 거의 6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6년 동안 무죄를 받았는데 확정이 안 되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사회에 나갔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인가. 이런 사건은. 6년 동안 학생들이 그 업무방해 하나로 지금 졸업한 지도 한참 됐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적 영향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소 자체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건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 사법기관은 형법의 적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최소화하고 가급적 그런 것을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형사적으로 들어가서 형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민사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이 사건에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결국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나머지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결국 분쟁을 더 이상 계속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고. 물론 이걸 통해서 총장의 이런 사람들은 조용함을 얻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기소였고 상고도 무리였고 기소도 이상한 겁니다. 이런 사건은 하여튼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는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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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